리가숍, 리가숍 귀엽다 아 이번에 해볼것은 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이할런 부금이 여러 아르카나에서 처음 바뀌었군요 어 어 이야 멋있다 어 역시 답은 제로였어 키세팅 어딨어 오 점프 어딨냐 알트 점프인데 아 이거 손이 너무 먼데 오른쪽 알트를 쓰나 그래도 좀 힘들겠는데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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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기본은 뭐냐 베이스 유니온을 들어가준다 음 잘해놓은것 같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좋군 어 좋군 와 타일신발 두개씩이나 아 히르메스 그럼 이건 왜 두개있는거야 하나 뽑았고 하나는 뭐지 슬라든건가 네 소리네 썼던건가 어 썼던거가 맞나보네 이거는 뭐야 음 모르겠군 음 이야 결론이다 결론으로 들어갑시다 크리에 크리에 부족하면은 유니온 8천 찍으면 되니까요 뭐죠 방문부공 다 맞춰져있구 어 어 미안합니다 모르고 올려버렸네 상관없는거겠지 받았어야되네 여기 들어가 봅시다 음 따로 해놓은건 어 뭐야 사악 발렸어 뭔지 모르겠다 어어 에디까지 와 에디를 건드렸단 말이야 넘사 에디를 건드렸어 아 이거도 왠지 돌린거 같다 에디 1,2는 올랐고 15% 에디 와 이것도 에디 건드린거 같다 5에 20 5에 42 아 흰 버즈여 5에 42 좋구 좋구 깔끔하네요 어 직작 직작 도미 에디 15% 깔끔한데 공공보 어 좋네 아주 좋아 깔끔해요 제로같은경우는 세트로 게이덕 아닙니까 좋네 6에 40 성배 이거는 에디 안갔어 그렇구 주운자 깼고 6에 48 도줄 깔끔하네요 6에 30여 주운자 아 이건 좀 아쉽다 그치 토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12% 15% 토드 있을텐데 조금 아쉽네 그렇구 15% 유니크 에디 소줄 하하 무자본으로 수공 얼마까지 뽑으면 많이 나오고 그런거 없어요 무자본으로 루시드 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깐 92 에디 2점 2점 2.5 느낌? 2.4? 2.3? 5에 65 6 6 6 4 106 0.5? 6 106 0.5? 1.5? 3.5? 1.5? 1.5? 1.5? 1.5? 2.5? 2.5? 1.5? 방방공? 공룡 나야 빠르게 가자 어후 좀 오래오래 하는거 같네 캐시 이렇게 되는구나 두개 ㅋㅋㅋㅋㅋ 돈 두배 두는구나 아... 역시 답은 성자의 장미지 그럼그럼 아 이거 설마 무기도 두개 껴야돼요? 공버프 받으려면? 아님 그냥 똑같이 껴지는건가? 같이 빠지나? 어 아니네 와 두개 껴야돼? 야... 제로... 당신한테지 어디갔습니까? ㄹ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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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아 알죠 이거 저도 어 제로 두개 하나 이거하면 이거 같이 되는걸지 결론적으로 어... 아이템 봐주는겁니다 스읍 장갑 바꿔야지 뭐 장갑 바꿔 다음에 다음에 작도 좀 마무리 다 짓고 별올리고 장갑을 먼저 박고 별올리고 작하고 별올리고 별올리고 어 에디는 큐브는 나중에 어... 벨부터 올리고 큐브는 나중에 하고 블리마 어... 토질수도 있으니깐 알아서 별올리도 공부하고 이거는... 이거는... 토트 다시 해보세요 토트 다시 하는게 맞는거 같아 싸게 15% 이렇게 맞춰져 있으니까 그렇고 이거는 나중에 큐브해야되겠지 별도 일단 별올려야되니까 도미는 리스크가 크고 추억같은건 건들기 힘드니까 네비 두고 이것도... 이것도... 하... 벨트 꼭 들고 가야되요 제로도? 제로도 상관없잖아 벨트 그냥 바꿨으면 좋겠는데 굳이 별안달고 그렇고 에픽이기도 하고 에디도 없고 일단은... 이렇게 하고 반지는 나중에 마이스터링을 끼는게 낫지 않을까 굳센 유지하려고 이건 선택의 차이인거 같다 이정도? 일단은 될거 같네 어떻습니까? 저의 판단 만족하셨습니까? 본조님 만족하셨습니까? 괜찮... 괜찮나요? 아 공속 1단계 그렇게 안나온다면서 어... 어... 돌릴뻔했네 어... 이정도면은 깔끔하게 잘해준거 같다 일단 해야될 것을 정리해줬어 이게 또 시간 많이 걸립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로이었습니다